3인의 전략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태양광주 동반 조정입니다. 실적 둔화 우려감과 무형마찰 우려감 등으로 태양광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환율,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원화의 절상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나타났는데 지금 105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의 구두개입 발언이 나왔는데 105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순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은 총리께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나 국내 수출업체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세 조정하겠다, 외환 개입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환물이 워낙 강세 정도가 완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수출주들한테는 호재로 좀 다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워낙 강세로 최근에 업종별로 수익률 상대 성과가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동차나 철강 등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채산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에서 통화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실제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업종들은 조금 그동안 부진했던 것을 털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은에서 1월에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가계 부채 문제도 거론이 됐지만 환율 부분, 방어 부분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환율 개입은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환율 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감안했을 때에는 원화의 강세는 좀 완만해질 개연성이 좀 높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N화가 가치가 아무래도 원화 대비 크게 약세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N화의 약세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수출주들이 조금 수출이 많아지면 결국 미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완화될 시기가 도래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원화 강세 속도가 완만해지고 N화 약세가 어느 정도 주춤해진 시점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나 부품 그 외 철강 등의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전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뭐 아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자동차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개입을 할지 이런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환율 문제는 또 외국인 매매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주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오늘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동반 조정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국과의 무역마찰 우려감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받는 건지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왕영 위원은 태양광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주에 대한 보수적 시향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좀 반대한 것은요. 십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폴리스리콘 가격이 약간 좀 올랐다는 것. 그리고 낮은 조금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보조금의 직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태양광 쪽에 조금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 올라간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미국이라든가요. 우리나라, 일본, 이런 유럽에 대해서의 폴리스리콘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반대로 EU 같은 경우에서는요.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또 반덤핑이라든가요. 반보조금 예비판정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태양광에 우리나라 자체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폴리스리콘 관련 주식, 태양광 관련 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본격적인 가격 회복을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후에 사더라도 절대로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OCR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하더라도 이것이 60, 70만 원 내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많은 주식임에 틀림없지만은요.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OCR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업 분야 중에서요. 전체적으로 흑재를 냈지만 폴리스리콘 사업 분야는 처음으로 적재를 냈고요. 4분기에는 전체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거나 오히려 적자일 가능성까지 얘기가 전망하는 측도 있는 관점에서요. 또 한 번의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이면 틀림없고요. 이번 치킬넘 게임에서 분명히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은요. 지금 현재에서의 OCR에 대해 공격적 매수는 저는 여전히 말리는 입장입니다. 올해 태양광주가 급반등을 했던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말 모처럼 반해 반등을 했다는 데 어떤 상승의 근거를 좀 두고 있는데요. 돌아서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과정이 좀 많은 것 같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도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애플 3%대 급락입니다. 애플 주가 아이폰5의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했죠. 3%대 급락했으면 상당히 크게 빠진 건데 아무래도 우리 IT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영 연구원이 애플 급락 배경과 또 우리 IT주에 미칠 영향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3% 정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아이폰5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업체의 주문 물량이 감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11개월 만에 지금 애플 가격이 500달러 선으로 하락을 한 양상인데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폰 관련되어 있는 LG 디스플레이나 이라이콤 등의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IT 같은 경우는 좀 애플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 영향은 그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휴대폰 관련되어 있어서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먼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아직 특허 소송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휴대폰 판매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중에 갤럭시 4 신뢰품 출시 앞두고 있는 점 감안하면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애플의 악재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나 시가총액 그림을 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말 이후에는 그 궤적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IT 중에서 이제 디램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우려가 좀 약화될, 그 우려의 부분을 이제 좀 약화시킬 수 있겠는데 디램 같은 경우도 월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전월, 전년 동기비를 살펴보면 이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런 플러스 전환이 계속될 거라는 논란이 시장에서 이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플러스를 턴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턴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강도가 조금 더 강했다 시장의 반응도 컸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디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디램 업체들이 투자를 그동안 축소시켜 왔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이제 생산 계획도 세워놨었기 때문에 디램 시장 같은 시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좋아질 그림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 봐도 그렇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되는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이강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승자로 남는 이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향 매출 비중이 많은 비품사들은 당연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삼성향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반대로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찌 보면 그 애플 컴퓨터가 이렇게 주가 500달러까지 엿받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1등 공식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면 그런 큰 파이에서 일종의 제로성 게임이라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만큼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좋아졌다는 데에선 분명한 컨센서스가 미국에서도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컬리 주권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작년도 초대비 지금까지 40, 50%가 급등한 상황이지만요. 실제로 보면 PR 기준을 보면 작년 초에 12배였으면 지금 7배에서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훨씬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애플 향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분명히 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삼성 쪽의 매출이 큰 기업들은 분명히 물론 그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마진은 얼마만큼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일단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LG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플 컴퓨터의 향 비중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 이상이 주가의 하락을 보이는 것이고요. 물론 SK하닉스 오늘은 외군이 많이 팔고 있지만 SK하닉스는 전반적으로 매출 삼성전자가 줄인 만큼 SK하닉스가 갖고 왔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DRM의 수요 그리고 모바일 DRM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LG 디스플레이 만큼의 타격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좀 작은 기업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늦춰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이나 애플 다 거래를 하지만 애플 내 쪽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마이너스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특히 LG 디스플레이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플 컴퓨터의 주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겁니다. 최소한 길기 자체는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수익이 영업이익이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것은 다른 얘기였지만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플러스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 기업들이 워낙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파트론이라든가 옵트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재미없고 IT 주식에서 상관없이 다 상관없는 주가가 크게 올리는 주식이 별로 없지만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 쪽에 지금 플러스를 주는 것은 분명히 타당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어제 오늘 대부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일수록 오히려 좋은 종목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공목들을 좀 뽑아내는 이런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매도 2000포인트선 하회입니다. 오늘 장세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 굉장히 오늘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2학년 의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대응 전략도 같이 좀 세워주십시오. 네, 벵가드 펀드의 실제 매물화가 내일부터다 아니면 어제부터 나왔다 하면 얘기는 많지만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벵가드 펀드의 실제 매물 중에 약 40% 정도가 전기 자동차, 즉 전차 군단이 집중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다만 자동차는 최근에 선조정되었다는 분명히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손침해에 나선 것에 반대되는 거죠. 미리 좀 먼저 좀 파는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 수급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의 실제 주인공은 물론 국내 기관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전체 오늘 거래량 16만 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입니다. 물론 거기는 비차익도 있지만 차익 매도 물량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보다는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LG 디스플레이어야 된가요. SK하닉스의 매도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콤트의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IT 주식이 더 약한 그리고 외국인 매물이 지금 그들 두 주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시험과 종목 추천, 종목에 대한 추정 매매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훌륭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견주한 상황에서 어저께 급반등했고요. 오늘도 또다시 우상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 방어주기라든가요. 내수주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왔고요.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나 이런 것들, 즉 경기민감 대응주가 오늘은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하는 것도 있지만 화학주 중에서 그동안 오히려 많이 조종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중국의 어떤 주가의 상승과 우리나라의 관련 주식은 서로 엇박자가 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런 경기민감 대응들은요. 지금 당장이라고 보다는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실적이 모두 나올 겁니다. 이름이 바뀐 롯데캐피아탈, 예를 들어 전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철강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기회로 보고 오히려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소용주라든가 내수,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방어적인 성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주식들은 20에서 만에 4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G선 1970선에 대한 믿음은 여전합니다. 참 2000선 안착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IT주 조정폭이 깊어지니까 일단 체감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김순영 연구원은 지지선 어느 정도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빠지더라도 코스닥은 상당히 선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저항성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940에서 19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인데 일단 11월 중순부터 코스피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승 흐름에는 결국 유럽과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어떤 유동성에 뒷받침돼 있는 그런 릴리프 랠리였다는 것, 수급에 이끈 유동성 랠리였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60일 수급성 기준으로 1940에서 50선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이 대략 8.9배 정도고 PBR 기준으로도 1.16배 정도인데 11월 정도 수준으로 감안했을 때에도 지금 현재 코스피 PER 같은 경우는 한 8.6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감안하고 PBR 역시 1.13배, 1.14배 정도로 감안했을 때 그 정도 1차 지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가 그동안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가운데 거래량도 적어서 시장의 에너지가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국인 수요가 좀 많았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무래도 상대적인 강세는 1월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도 조금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매크로 지표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조금 어느 정도 하방을 안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매크로 지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 글로벌 서프라이즈 인덱스 상황 보면 그 체감 속도가 이제 반락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일단 추경 매수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이제 춘절 앞두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잠시 내수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지수로 마감이 되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1선을 밑돌게 됩니다. 다음 61이동 평균선은 1950선 정도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